그 작전 기대가 됩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아 오늘 정말 흑과 백, 백과 흑으로 너무나 멋진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는데요. 정면 봐주시고요. 정면 봐주시고요. 정면 봐주시고요. 정면 봐주시고요. 동료를 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? 네,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주지윤 씨랑 하정우 씨가 살짝 등을 이렇게 살짝, 그렇죠? 등을, 그렇죠? 살짝 해주시고 우리 감독님 주방에서, 아니 몸은 이쪽을 보셔야 돼요. 등만 살짝, 등만 이렇게 살짝 기대는, 그렇죠? 아 좋아요, 그거예요. 자, 갑시다. 왼쪽. 아 지금 너무 멋져요. 정면.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 봐주시고요. 아, 이곳은 무슨 약간 깐는 바닷가 느낌도 나면서요. 네, 좋습니다. 네, 자, 그 상태로 파이팅을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. 비공식 작전 파이팅! 네,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